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갑니다 세상에 롤 파크 와우 롤 파크 천천장 이거 아 바뀌는 거야 맨날 아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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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한 번씩 내가 머리 위에 있는 지하번에 안 쓰고 있었어 특혜다 특혜 와 이렇게 생겼구나 입구가 여기가 라이언 BC방 우와 유니폼이랑 와 유니폼이랑 선수들도 있네 쿨피 O.S.K.T 대박이다 페이커에요 여러분 페이커 세상에 짱 멋있다 맨 앞에 세조안이 있네 우와 예스 우와 이렇게 나오나? 이거 짱 신기해 우와 세상에 신기하구만 우와 라이엇 매장입니다 여기 옆에는 카페 음료랑 먹을거도 팔고 있어요 그니까 나도 일하고 싶다 여기서 이거 에이드 사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와 짱 신기하다 안녕하세요 네네 감사합니다 우와 우와 뭔가 넥슨 아레나와 비슷하네 느낌이 우와 화면도 보이네 의자가 세상에 와 진짜? 와 대박이네 그렇습니다 예스스 일곱 경기나 플레이했어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중계진이 저기에 쭉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웅장의 최종전 유겸서 승경 안에서부터의 소위 현장이 있었습니다 와 근데 진짜 가까이서 보셨구나 여기가 자네 좋아 아 아 어 어 경기도 잘 보이네 잘했잖아요 여기가 정말 손절을 치러서 심지어 저기 선수한테 오 우와 세상에 너무 신기해요 우와 우와 내가 맨날 오늘 직관에 재미가 확실히 있네 진짜로 진짜로 야 야 진혜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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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가라 진혜영 벌써 한상 용혜군동 한상 용혜군동 호우 호우 이었센스 다우스 명정을 중에서 전주킬 첫 번째 투표 경기아 캠프 수업 총 지혜영 진혜영 원 와 오 지혜영 지혜영 와 뜯게 된다! 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 저 멀리서 신곡 라이프 기를 열어라! 우리의 최종 속 안됐다! 즉! 이번 스캔들에서 처음으로 K4팀이 LK가 뭘 했었을 때? NCK 빰박클 합격! 진해! 저는 지금 경기 다 보고 라이어피시방에 와있습니다. 와 진짜로 롤바크에 다시 한 번 더 와보고 싶은 그런 곳인 것 같아요. 짱인 것 같아요. 다음에 또 하면 되겠습니다. 안녕!